박예슬 기자의 민심톡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벌써 8월 29일 8월의 마지막 월요일인데요 이렇게 월요일에 뉴스 코멘터리 민심콕에 나오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제 한 4번, 5번째 이제 한 5번째 된 것 같습니다 나오시면 엔돌핀이 도십니까? 네 저는 조금 방송을 할 때 엔돌핀이 도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방송 그걸 끼라 그러죠 우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재명 당대표 어제 되는 거 보셨죠? 당연히 봤습니다 봤고요 울었습니다 울었어요? 네 눈물이 흘렀고요 네?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특히나 감성 그 감성적인 당대표 수락연설을 들으면서 아 저게 지도자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평소에 이재명 의원을 흠모하셨던 모양이네요 네 굉장히 사실 이것은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팬심으로 굉장히 열심히 열렬히 지지했습니다 저희 집에 계시는 아빠하고 엄마도 다 같이 보셨어요? 식구들? 네 다 좋아하셨습니까? 네 어머니도 같이 보셨고요 그래요? 네 저것이 지조도의 모습이 아닌가 왜 우셨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러니까 그거를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서 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민주당 당대표가 됐을 때 국민들이 울고 박수치고 환호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대선, 경선 그리고 또 지금의 당대표 선거까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뚫고 올라오는 과정을 국민들이 다 같이 봤기 때문에 서로 동질감을 느끼지 않았나 내가 이렇게 그 벽을 뚫고 유리천장의 벽을 뚫고 당대표가 됐다 그런 느낌을 받으신 거구나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현상을 처음으로 겪으면서 이것이 서민들이 원하던 정치인에게 바라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살아있는 거죠 네 민주당 당원들이 살아있는 거죠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제 연설도 들으셨나요? 우리 한 분이 대통령 연설이었다고 저도 또한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었으면 에, 네, 네 이렇게 했을 텐데 역시 똑소리나고 일 잘하는 정치인은 정말 기본적으로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어떤 연설을 하던 간에 저렇게 연설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감격의 눈물이 나도 모르게 흐르는 걸 느끼죠 김미소 집사님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재명 당대표가 77.77% 같아요 네, 7777 우리 정PD님 최고위원들 득표 순위 있으면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것도 우리 좀 얘기를 안 했는데요 박예술 기자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네, 손갑석인가 광주 그쪽 분은 떨어졌어요 네 2% 차이고 고영이는 이제 4% 네 다 10% 이상으로 왜 이 5분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이재명만 얘기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민주당에게 개혁을 원하는 많은 민주당 당원들 그리고 지지자들이 정말 이 개혁을 위해서 앞장설 수 있는 의원들이 누군가 이렇게 판단하에 정말 지지자들과 그리고 대의원 그리고 많은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나 민심이 천심이기 때문에 통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이재명과 가까워서 이렇게 됐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땐 개혁적이고 앞장설 수 있는 개혁에 앞장설 수 있고 윤석열 정부의 야당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의원들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지자들이 뽑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대목을 이제 우리 박예술 기자는 젊은 시각에서 네 청년, 젊은 청년 시각에서 말씀해 주신 조금 뒤에 우리 박지원 원장 모시고서 이걸 좀 정치 부단한테 왜 이렇게 됐는지를 그 얘기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예술 기자 오늘 준비하신 내용들이 꽤 되시는데요 네 뭐부터 얘기할까요? 저 국민의힘 지금 현재 내홍사태 이야기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다시 먹은 거? 아니요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저번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비대위가 정호영 비대위 체제가 직무 정지가 됐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다시 내용을 꾸리려고 비대위 체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댓글이나 우리 민심이 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적나라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욕설 나오는 거 하지 마시고 욕설 나오는 것도 사실 있어서 그거는 조금 조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싫어하니까 또 우리 수익 창출 또 안 되면 안 되니까 틀려야 돼요 지금 이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해서 많은 댓글에서 민심이 뭐였냐면 법관으로서의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신 판사님께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현 정부의 무능력하고 부패한 정치가 올바로 잡힐 수 있는 분명한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한 대통령은 저 자리에 참석해서는 안 될 자리다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에 또 참여했다는 이야기 때문에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을 파괴하는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 권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판사의 용기에 박수를 쳐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현실이 그래도 판사의 용기에 짝짝짝 이라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이 판사님께서 내려주신 직무 정지라는 처리가 굉장히 이 국민들의 마음에 콕콕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또 다른 댓글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또 다른 댓글로는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부탁한다고 이준석에게는 큰 힘이 된다 국민의힘 책임 당원이 대세서 내신은 월 천원의 당비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당명이나 바꾸겠지 술 전부다 뭐 박예슬 기자 파이팅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권성동 주호영 사퇴해라 욕심부리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국민은 원한다 권성동 제발 좀 사퇴해라 그 얘기 좀 들어가자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연찬회 저녁에 네 또 한잔 하셨다면서요 그날 을지훈련이 있었던 나라 아니에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대통령으로서 참여를 하면 안 되는 자리에 참여를 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연찬회에서 사실 술이 없이 술을 마신 것처럼 즐기자라고 대통령이 발언을 했었습니다 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술 없이 즐기자? 네 술을 마신 것처럼 술을 마신 것처럼 그건 또 뭔 소리야? 네 술을 마신 아니 식군여당에 1박 1연찬회가 자기네들이 얼마나 지지율이 떨어지고 지금 엉망인데 국민들의 고통 속에 있는데 술을 마신 것처럼 즐기자? 술이 없지만 이제 재난 상황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우리는 술을 먹지 않고 진짜 인식이 연찬회를 즐기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끝나자마자 끝나자마자 이게 가장 쇼킹했던 사실은 네 인스타그램 올리신 분이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었습니다 서울시의원이 올린 거예요? 네 그래서 올릴 때 글이 어떤 글이었냐면 게시글에 네 국민의힘은 망했다 라는 글과 함께 이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습니다 망했다라고 축배 들고 있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를 어떻게 보면 돌려까기 한 게 아닌가 라는 이야기가 많이 되었고요 돌려까기라는 게 뭐예요? 이제 대놓고 욕을 하는 건 게 아니라 돌려서 욕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에 맥주병에 마이크를 마이크라고 숟가락을 꽂고 여기서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었는데요 네 이 자리에 참여한 분들이 기자라고 하세요 기자들과 함께 연찬회 후에 이렇게 모여서 권성동 원내대표 얼굴이 저렇게 빨갛게 취한 모습 보이시나요? 지금 울지울련 중이죠 지금 네 집권당의 원내대표는 사람이 비대위원이라는 사람이 네 앞으로 이제 직무대행 같은 게 또 맞게 될 텐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가장 큰 부분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여기자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다 여기자들이에요? 다는 아니었지만 대부분이 여기자분들이 많았다는 사실과 이 기자들과 여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참여한 연찬회에서 술 없는 연찬회다 라는 발언이 끝나자마자 권성동 원내대표 따로 국밥처럼 대통령 말을 무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적인 자리로 만나서 따로 기자들과 술자리를 갖고 저렇게 행동하는 게 과연 술 좋아하는 걸 아니까 내가 술 먹어도 상관없다고 기자들하고 먹은 거지 기자 어르신들하고 네 그래서 많은 논란을 나왔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댓글이 굉장히 웃긴 게 많았습니다 그거 좀 불러주세요 권성동 잘한다 성동이 최고 라이징 스타네 조금만 더 성동이가 국힘에 있어준다면 당 해체 가능하겠다 아 그래요? 네 이런 의견이 많았고요 네 그리고 역시 권성동 나이스 이대로 권성동이 국민의힘 해체 가나요 어 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국힘당과 기자들의 이해관계가 어떤 건지 여실히 보여주네요 그야말로 자유당 시절의 말로를 보는 느낌이다 다 반드시 뿌린대로 거둘 것이다 네 이런 댓글도 많았고요 뿌린대로 거둘 것이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기자들하고 원래 사이가 좋은가 보다 회식 자리에서 노래도 불러주고 좋다고 환호도 해주고 우리는 한 팀이야 둘 다 빠르게 가자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사진 많이 도와줍쇼 그랬잖아요 네 그런 걸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게 직권당의 원내대표가 말이죠 연찬에 그날 연찬에 1박하는 날 아니에요? 천당이죠 네 맞습니다 들어와서 조별 토론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따로 국밥이 아닌가 아니 근데 왜 기자들하고 술을 먹으면서 말이죠 건배를 들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술을 먹지 않으면 하루도 견딜 수 없지 않을까 그래요? 네 정말 술민의 힘 아 이게 워낙 국정의 희살리사 보십니까 네 술민의 힘 네 국민의 힘이 아니라 술민의 힘 그런 게 채팅방에 나와요? 아니요 이것은 제가 방금 생각한 거에요 박여석 기사가 술민의 힘이라고 술민의 힘 술민의 힘 술과 함께 가는 민심 술로 가는 민심 아 진짜 참 어이가 없어서 제가 제가 좀 희화화 시키고 있습니다만 참 이런 일이 있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에요 네 정말 그리고 나서 또 국민의 힘의 지금 현재 직무 정지 주호영 비대위 체제가 파괴되고 나서 네 이제 앞으로 국민의 힘이 얼마나 혼돈의 카오스가 될 것이며 아비규환이다 정말 여당은 여당의 민생에 관심이 있었으면 이렇게 대통령까지 나서서 여당의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을 텐데 도대체 여당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요 얘기로 잠깐 돌아가세요 아까 얘기로 네 지금 이제 인용이 됐지 않았습니까? 네 이준석 대표가 했던 부분이 인용이 됐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다시 비대위를 구성하겠다 그러고 네 회의를 했죠 다섯 시간 동안 다섯 시간 했는데 결론이 양두구역 나쁜 놈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양두구역을 축출하자 아 이준석을 다시 윤리위원회에다가 징계 회부를 하겠다 네 더 강한 징계 처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들 얘기하고 계세요? 지금 이러고 나서는 이준석 당대표를 응원하는 당내 중진들이 많아졌습니다 김용 의원도 나왔고요 하태경 의원도 나왔고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도 나왔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유승민 의원도 SNS로 지원 사격하고 나섰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응원해요? 무섭지 않나? 저 윤석열 대통령이 무섭지 않아? 본인들이 바라봤을 때 가장 판단하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윤석열 정부는 침몰하는 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준석 배로 옮겨 탄 게 아닌가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내년 1월이면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댓글에? 댓글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 내홍 사태를 두고 이준석 당대표가 그동안은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어제였죠 페이스북에 반지의 제왕 혹시 아시나요? 교수님 알죠 반지의 제왕 전투의 마지막 장면을 올리면서 칠국에 내려가서 글 쓴다고 그러더니 네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싸운다 라는 반지의 제왕 인물이 아라곤이 절대악 싸우름과의 최후 결전을 앞두고 병사들의 사기를 도두는 연설을 하는 대목을 올리셨는데요 네 네 이 사진을 보며 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또 이준석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의힘 당원들이 우리는 함께한다 우리도 함께 싸운다 라는 의견을 많이 줬습니다 그렇습니까? 채팅방에 말이죠 국민의힘 쪼개지겠네 하여튼 뭐 그런 얘기도 들어오고요 국민의힘인가 아니면 국민의 적인가 국민의 적이라고 그러네 아까 술민의힘이라고 우리 예수 기자가 얘기했는데 국민의 적이라고 얘기하시네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런 행보가 그리고 또 비대위가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로 돌아가면 결국 또 돌고 돌아 권성동 결국 국민의힘 해체로 가는 길이 아닌가 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네 인대처님이 인만념은 술술 술민의힘이 딱이네요 네 박예슬 기자가 예리한 날카로우시라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주제로 들어갈까요 네 세 번째 주제는 어떤 걸 우리 준비하십니까 박예슬 기자만 딱 취재하시는 것 같아요 8월 27일 토요일 청계가장 이거는 안 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말에 촛불집회를 취재하셨죠 네 지난 8월 27일 청계가장에서 열렸던 촛불집회에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해주셨는데요 네 이번 집회에 참여하셨을 때는 놀라웠던 점이 이제 처음에는 계단에서 시작했던 집회가 네 정말 앉을 자리가 없어서 저희가 도로로 나왔고요 광자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모자라서 옆쪽으로 더 앉아서 집회를 할 정도로 많은 시민분들 모여주셨고 저렇게 지금 사진을 보시다시피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사람들이 이게 어디죠? 이게 세종로인가요? 어 이거 지금 돌고 있는 경복궁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모였어요? 많은 시민분들 나오셨고 그리고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외에 이번에 윤석열을 찍으셨던 분들이 반성하는 의미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네 연설이나 시민들 목소리도 막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연설보다는 시민분들 자유발언 중에 자유발언이요 네 화제가 됐던 발언이 좀 있어서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요 양희삼 목사님이 취재하신 양희삼 목사님 발언 중에 화제가 됐던 발언이 있어서 제가 이 발언을 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게 그리고 또 가슴 깊이 바라보며 이 발언을 준비했는데요 또 눈물이 찔끔하셨어요? 네 제가 눈물이 조금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별것입니까? 시민이 뽑아주고 시민들이 세워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위대한 시민들만 믿고 가십시오 당신들이 우리를 선택한다면 우리 역시 당신들을 끝까지 신뢰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촛불 시민들은 위대하고 언제나 옳았습니다 라는 발언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양희삼 목사님 네 이 발언 또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이 발언으로 많은 촛불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으셨던 것 같은데요 국회의원분들이 별거 있나요? 결국에는 시민들이 뽑아주고 시민들이 대리로 세워준 자리일 뿐인데 그 자리가 어느 순간부터 특권의식으로 가득 차서 본인들만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데 당신들이 우리를 선택한다면 우리들도 당신들을 끝까지 믿고 지지한다고 해 주신 그 발언이 많은 공감을 얻고 많은 시민분들의 마음을 울렸던 것 같습니다 박예술 기자가 보시기에는 왜 이 촛불 집회와 대행진이 이렇게 날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고 생각하세요? 직접 시민들이 정치에 뛰어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촛불이라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의 정치는 저희가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대리로 맡겨서 권한을 위임했다면 이제 진짜 민주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뛰어들 수 있는 대변화의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의 답답함을 느꼈던 시민분들이 촛불 집회에 참여함으로써 본인들도 정치적 만족감을 느끼고 계신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예술 기자가 나가셨을 땐 정치적 만족감을 느끼십니까? 내가 직접 정치한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저는 가면 우선 기본적으로 그동안 지쳤던 마음이 조금 위로를 받습니다 얘기할 수 있고 막 그냥 네,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곳에 가면 함께하는 동지가 있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다시 싸워할 수 있구나라는 마음을 얻습니다 주변에 시민분들 반응은 어때요? 계속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집회 계속 보셨죠? 네, 굉장히 신기한 건 걸어갈 때마다 사람들이 점점 행진에 늘어납니다 뒤에 그리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차 문을 열고 박수 쳐 주시는 분들도 있고 차 문 열고 네, 그리고 청계광장을 지나갈 때는 많은 분들 그리고 또 광화문 광장 지나갈 때는 많은 분들 사진도 찍으시고 이런 집회가 열리고 있어 그리고 또 그 윤민석 선생님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노래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박수 쳐 주시고 이런 노래가 있었냐 그게 지금 유튜브상에 대단하다면서요? 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근데 그게 욕이 아닙니다 네? 지랄이라는 의미는 옆으로 눕는다 뒤로 눕는다는 의미거든요 자빠진다는 것도 뒤로 자빠진다 이런 얘기지 절대 욕이 아니다 자세한 건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또 녹음해서 SNS에 올리시고 트위터에 올리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서울 광화문에서만 지금 이 촛불 집회가 열리지 않았죠? 토요일날 네,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토요일에 서울의 소리 그리고 초심님이 주체로 한 윤석열 백은중 대표님? 네 그분은 선도적으로 가셔 가지고 대구에 내려가셨다면서요? 대구에 내려가셨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대전하셨던 것 같은데 네 이 대구에 직접 참여했던 보수의 성지에 가셔서 윤석열 퇴진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네 이 대구라는 곳에서 집회를 하는고 나서 네 집회에 참여하셨던 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뭐라고요? 깨시민 분들도 많으셨으나 심각성을 인지하는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네 특히 젊은 층들은 무관심해 보이는 것이 답답했으나 이는 언론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이 한몫을 하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 목소리를 내고 알리는 활동으로 시민 각각 1인이 언론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는 부분도 느꼈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더욱더 이런 대구 같은 험지에서 더욱더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 가서 윤석열 튀진 구호를 외치는데 김건희 특검하라는 구호를 외치는데 대구 시민들이 막 뭐라 그러지 않았나요? 욕하시는 분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요? 실제적으로 가시면서 욕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진짜 시비를 걸면서 싸움을 거시는 분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박수 치는 분도 있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또 참여하신 분들이 한 40분 50분 정도 되시는데요 사진 보시면 대구 동성로에서 행진하신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아 사진이 준비가 안 된 모양인데 박예술 기자의 감으로 얘기를 하십시오 이 구구의 방에도 많고 서울과는 다르게 인원이 굉장히 적었지만 이 적은 인원으로서 그리고 용기를 내서 참여했다는 것에 대구 집회를 참여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집회도 난 이제 참여할 수 있다 그 어떤 집회도 참여할 수 있다 나는 모든 집회에 참여할 수 있다 이제 대구 집회를 한번 참여하고 나니 모든 집회를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우리가 갤럽이라든가 봤을 때 50% 이상이 부정평가를 낸 경우도 있지 않았었어요? 네 최근에 50에서 40%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아마 가서 그 집회를 했을 때 마음속으로 응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지 않았을까 네 왜냐하면 근데 퇴진할 때 퇴진 그래? 퇴진 좀 고민해봐야지 뭐 이런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 그러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퇴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글쎄 좀 이따 해야 돼? 뭐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히나 대구는 처음에 요즘 최근에 서문시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을 했었기 때문에 대구의 민심이 약간 흔들흔들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대구 서문시장까지 아 참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나왔는데 무슨 돌봄센터에 가서 또 뭐 좀 또 뭘 얘기를 또 잘못했다고 그러던데 그거 좀 얘기해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돌봄센터를 최근에 방문했었는데요 네 이 돌봄센터는 사실 아이들이 학교에 취업, 취학 아동이 방과 후에 방과 후에 돌봄센터로 가는 건데요 그렇죠 이런 아이들이 얼른 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라는 발언이 또한 화제가 됐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돌봄센터라는 개념 자체도 없이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방문한 게 아닌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중요하죠 이런 아이들이 정말 얼른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가야 되는데 라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돌봄센터는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그냥 거기에 있는 줄 알았구나 네 미치아 나동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돌봄센터라는 개념도 없이 보여주기 식으로 가서 행동하는 것이 결국엔 다 미천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아니 그 돌봄센터 얘기를 전에도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생각도 없이 그런 거군요 그냥 네 그렇죠 사진 찍기용 사진 찍어주기용 로 방문을 했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 갔어도 오더라 이불가게 가서 가격을 몰라서 그런 댓글도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네 홍보용 포스트 만드는 데 가장 중심을 두고 있는 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댓글에 지금 보시면 윤석열 아는 게 뭐 있나 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네 진짜 너무 무식해요 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그 박지원 원장님이 지금 와 계신데 박혜슬 기자가 보실 때 네 진짜 우리 젊은 청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아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으니까 서울법대까지 나왔는데 검찰총장까지 하고 아는 게 있으면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건 잘 알아요 네 검찰 칼 휘두르는 거 이거 수사하는 거 네 수사만 알지 기본적으로 민심이 무엇이고 사람들이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촛불집회 취재하시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매주 해 주실 거죠 네 매주 해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이 취재인데 이 보도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고 민심의 흐름 바닥 민심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대구집회 갔을 때 반응이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달해 주셔서 아마 우리 시청자 분들이 이제 좋아하시지 않았을까 또 다음 주 월요일을 기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시청자 여러분 민심 콕 기다려 주시고 또 많은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민심을 담아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다음 순서는 박지원 전 원장님 모시고서 정치구단 박지원 전 원장의 듣는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망하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벌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때의 검찰 출신 나무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에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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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